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전화를 왜 안 받아?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 할게요. 야,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전화번호 계열사에 주식거래가 있는 증권위탁계좌. 자, 털어! 너무 멋있는데. 전현직 임직원 차명 계좌 추적하고 천하그룹 계열사에 주식거래가 있는 증권위탁계좌. 싹 털어! 왜 당신은 이 안 합니까? 서로하고 이겨야 될 거냐. 안녕하세요. 홍관영 회장님. 한 번도 못 뵀는데요. 저희 드라마를 위해 아주 확격한 공원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보지 않나요? 이쁘니까. 이쁘니까 근데 안 후리더라. 이쁘니까? 이쁘니까. 이쁘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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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뻤어? 이쁘니까? 발이 너무 이뻐. był... 이쁘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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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니는 유공사님. 이쁘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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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 이렇게 놀랬어? 형! 아직은 정황입니다. 명단만 확인? 확인? 명단만 확인해주세요. 확인. 아직은 정황입니다. 정황입니다. 명단만 확인해주세요. 오케이. 아직은 정황입니다. 명단만 확인해주세요. 정황이 뭐 팩트지? 명단만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액션. 네, 지금 보세요. 이게 뭐야? 선물. 포장까지는 주고 싶었는데, 리본 한 기간을 안 하겠다. 현대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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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가 내리 doors. 현대지? 현대가 내리 luz. 호알배. 현대가 내리. 현대가 내리. 선물. 현대가 내리 Adrian의 포장 graduation? 아, 나 잘한 줄 알았어요. 나 계속 잊고 있는거 같아요. 잘했어. 안녕. 네, 갑니다. 천안. 상대가 너무 너무나 법이 없는 나라에서. 네. 역시 넌 사. 다시. 다시.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안녕. 수고하십니다.